XSFM입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40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타 탄생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옛날 프리첼 아바타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저한테는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생기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 스타 서치 같은 외국 TV 프로그램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잘생긴 양반들이 그런 거 생각나요. 왠지 이렇게 어설픈 도트그래픽 같은 게 샤방샤방한 느낌? 싸이월드 마이룸 그런 거? 네 그런 건데 마이룸 맞나? 그런 건 미니미 이런 거를 최대한 유치하게 꾸민 느낌 있잖아요. 아 미니룸이지. 그렇게 휘황찬란한 인물들을 만나실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덕지진도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오랜만에 또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너무 이게 그 기믹을 너무 집안에만 있는 사람 기믹을 너무 주셔가지고 진짜로 자연인이 왔잖아요 지금. 그게 기믹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툭 치죠. 내 책임이 반이다. 나머지 책임은 쟤한테 있고 집에만 있다고 올렸더니 두고보자 이러면서 정말 집에만 있다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자연인이 와 있잖아요 지금. 밖을 안 나가니까 머리를 깎지 않고 밖을 안 나가니까 면도를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네 이제 민예총에서 이사직 한만 달아주면 기믹이 완성되겠어요. 잠시 후에 3년 만에 돌아온 스타 탄생 시간으로 이게 3년 만이구나. 2018년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배출한 두 명의 스타를 만났었죠.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필적할 만한 화려한 양반들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한의원에서 만나보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무슨 효능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는 원료부터 생산까지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은 모두 배제한 평산네이처 사장의 뚝심으로 만든 경옥경옥 진경옥 특징 1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정제수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진경옥은 물을 쓰지 않아 매우 꾸덕꾸덕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징 2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항아리 중탕으로 만들어서 많이 만들 수가 없대요. 네.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고전 방식을 도입한 고집 다른 경옥 땡 제품 경옥 시리즈 제품들은 보통 3톤짜리 중탕기를 사용하여 생산을 한대요. 그럼요. 하지만 소규모 항아리 중탕으로 만든다. 특징 3 최고의 원료 CM에도 들리지만 인삼, 목령, 생지왕, 녹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퀄리티로만 이런 류의 제품이 승부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팔렸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 제가 정말 공부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펀딩도 받았었네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모잘랐을 거예요. 실제 개발비보다 이거보다 더 많이 팔려면 이런 생산 방식을 고소할 수 없겠죠. 그렇죠. 내가 바빠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의 덕후지만 내가 직접 만들지는 못한다 하는 분들더러 추천하라면 평산네이처가 1번입니다. 평산네이처 사장님이 올리셨던 이 펀딩 글을 보니까 고품질 원재로만 쓰려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 어느새 예정된 예산을 훌쩍 넘어버렸다. 그래서 펀딩을 하게 됐고 현재 회사 내 타 프로젝트는 올스톱 상황이다. 있네요. 이 당시에. 가장 매우 걱정되는 지점이 그겁니다. 사장님이 앞일을 잘 안 내다 봅니다. 평산네이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런 성격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평산네이처의 진경욱입니다. 대책회의가 간만에 모였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아마 본인 입장이겠죠? 대책이 매우 필요한 양반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책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대책은 그 양반들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걱정되잖아. 어머 어떻게 해. 그런데 왜 웃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과 내일 내일은 또 다른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케이스 모두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설명해 주는데 모자람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본 바 첫 시간은 우리 위원장이 도와주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피상시국대책회의는 다른 사람을 걱정해서 저희가 미리 나서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럼요. 네. 이 결과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알바가 아니고요. 네. 걱정해주는 것도 어디예요? 그럼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다. 그럼요. 살면서 누가 내 걱정해주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기도하고 걱정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불러주고 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어설픈 사람의 소식이 들리면 모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어설프서 하루 만에 모든 게 까발려진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까발려지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이게 또 인기가 지속되지는 못해가지고 음악으로 보면 원히트 원더죠? 그렇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온 나라가 공정담론으로 시끄러운데 여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문제제기 지점이죠. 근데 여론의 표정은 쟤네들은 그러는 거지 뭐. 왜요? 그쪽에 훨씬 가까워요. 네. 아니 그러면 다른 때 화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주의 이야기는 아저씨, 시사 아저씨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의 제 이야기, 내일의 덕질인 이야기 그리고 뉴스 아카이브까지 그런 한 주제로 관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응. 2015년 지나간 페북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찾기 어렵다. 의학전문기자 홍해걸씨의 글이었는데요. 아, 유명하죠. 네. 우리 방송에서도 유피님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스터 여에스더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트윗의, 아니 트윗이 아니지. 페이스북의 내용은 술 취해서 잠든 소개팅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대학병원 인턴에게 실형이 선고된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2015년의 페북글입니다. 네. 덕질인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 남녀가 만나는 방식이 참으로 가볍고 초라하다. 사진 찍어 돌린 남자가 90% 잘못한 것이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도 10%의 잘못은 있어 보인다. 남성은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로 새로 생긴 법에 따라 면허정지 등 형사상 처벌이 가중된다.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니라 대학 간 둘째 여성부터 단단히 가르쳐야겠다. 말이 됩니까? 사진 찍은 남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대학 간 둘째라는 분의 성별을 알아보기 전에 단단히 가르쳐야겠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죠. 저는 이건 둘째분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놈으로 큰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정신 박힌 사람으로 가르쳐야겠다 정도로 이해해야 상식 수준에 맞아요. 할 말 하안. 당연히 문제가 되었고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길래 새로 생긴 법에 따라 면허정지 이런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의대에 갔나 보다. 그러면 단단히 가르치는 게 말이 되잖아요. 싶었는데 또 두 아들이 모두 공대를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못된 성인식과 뜬금없는 아들 이야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글과 오늘의 이야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군요. 그래서 가져온 내용인데 오늘의 소재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성인식과 뜬금없는 아들 이야기. 맞습니다. 뭐야 똑같은 코드잖아. 아마 여러분이 이 에피소드를 지금 2회차 들으시잖아요. 똑같이 웃으실 거예요. 제가 한동안 홍해걸씨 문제를 잊고 있다가 뭐 작년쯤인가 무슨 K-방역은 망할 거다. 요즘 잘 나가요. 두고 봐라. 라는 말이 심각하게 박제가 돼가지고 다시 저도 이분의 존재를 리마인드를 했는데 아무튼 홍해걸씨와는 홍해걸씨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홍해걸씨와 10%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홍해걸씨는 요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하느라 또 이제 거의 홍서인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저 오피니언 리더들의 독특한 지점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랑 똑같거든요. 계속 걸고 헛소리를 해요. 문제는 졌는데 판돈을 뺏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튼 그래서 자주 보이고 계속 판돈을 잃지만 판돈을 잃지는 않는 홍해걸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홍해걸씨가 주인공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홍해걸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의 이야기 중간중간 홍해걸씨가 몇 번 등장을 해요. 이건 이제 제가 방송 도중에 상관없이 홍성갑을 말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코드가 그건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고요. 방송 전에 확실히 말씀을 드린 게 사건과 홍해걸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나옵니다. 그런데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는 데 자꾸 걸리는 거. 그런 느낌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채로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정민석 교수. JMS. 나쁘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네. 아주대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실의 해부학 교수이고요. 사람들에게는 만화 그리는 해부학 교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소셜에서 많이 공유가 되었을 때에는 이분이 그린 만화 중에 내용이 좋은 게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족보는 성별 구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핏줄과 의미가 없다. 네. 생물학적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미스버스터들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것들만 공유되더라고요. 제 타임라인에는. 그래서 좋은 걸로만 알고 있다가 제 머릿속에서도 이분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던 내용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큰 웨이버가 터졌을 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인데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방역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 네. 제가 이분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이런 눈치를 챌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네. 프로필. 61년생. 연세대 80학번. 연세대에서 의학과성. 환갑 축하합니다. 오. 지금 선고방송하니까. 환갑 축하드립니다. 연세대에서 의학 박사까지 한 다음에 아주대 연구 강사부터 교수까지 됩니다. 만화는 특유의 머리숱이 적고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그리고 안경을 쓴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인데 해랑 선생의 일기, 곽 선생의 일기, 몸 지킬 박사의 일기 등의 만화를 과학동화 헬스조선닷컴 한겨레 사이어스온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그리고 홍해걸씨가 대표로 있는 의학저널 비온디 등의 연재를 해왔고요. 다양한 매체입니다. SNS에도 공유를 하면서 다소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 매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과학동화, 한겨레, 그리고 아주대병원 여기저기 어떤 성향이 없이 전반적으로 연재가 되었던 거예요. 미디어들의 이해도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에 대한 이해도. 네. 크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과학동화는요. 잘 거릅니다. 그렇죠. 거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만화를 그려서 직접 출판... 학습만화를 직접 그려서 출판하기도 했고요. 학습만화가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스타 탄생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본업이 사기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정민석 교수의 경우에는 본업인 학자, 교수로서의 역할이 성실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될 수...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없습니다. 일단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 볼 게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게 나와서 일은 잘했어? 이것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갈 필요도 없나 봐요. 네.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최근의 성과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나온 길에는 연구 성과가 있는 교수예요. 네. 먼 미래에는 어떤 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나날들 연구 성과가 있는 나날들 네. 3월 1일 올해 3월 1일에 정민석 교수의 트위터에는 이런 트윗이 올라옵니다. 저희 녹음하는 기준으로 한 20일 지났나요? 그렇습니다. 네. 덕질인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자아 혹은 집안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울부짖고 있죠. 아빠 하지마. 책장 뒤에서 책을 밀면서 그럼 이제 이분을 트위트하는 사람은 이제 먼지가 이러면서 트위트를 합니다. 자랑하는 이야기임을 미리 밝힙니다. 제 아들 바로 열고 정범선 괄호 닫고 본인이 적었습니다. 정범선이 오늘부터 연세대 원주의대 해부학교실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괄호 연구조교수가 아닌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괄호 이 어감 차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언론인이 생각하는 단독의 어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단독의 어감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조교수와 조교수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수두라와 크리아트리아쯤 되나 보죠. 저쪽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구조교수가 아닌 조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트위터 보시죠.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의대에서 제 도움으로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신경해부학 교과서에 공동저자가 제 아들입니다. 공동저자래요? 보통 사람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된 다음에 세계에 이름 나려고 애쓰는데 제 아들은 조교수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이름 났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읽은 거니까 책임이 없는데 덕질인의 말투가 띠껍다고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저 연출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믹 만드세요? 이거 지금 유폐인님 큰일 나신 게 지금 덕질인님 그게 작게 녹음됐거든요. 이거 뭐 올리잖아요? 그럼 숨소리가 너무 클 거예요. 다시 녹음할까? 제가 웃고 있어요. 일단 뜬금없는 아들자랑 트윗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트위터리안들이 말이에요. 보기 드문 구식 사람들이에요. 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위스터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트위터의 세계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머글들이 막 있어요. 머글들이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커져요. 그런 다음에 빵 터져 죽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트위터리안들이. 말립니다. 야 너 그거 하면 죽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근데 말리고 1분이 채 안되서 죽어요. 트위터의 세계에요. 이게 일단 그 내용에 제 도움으로 의학박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 찬스를 고백하는 거냐는 지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순천향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의대에서 정민석 교수의 도움으로 박사가 된 후에 연세대 교수에 임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속죄하는 거냐 지금. 네. 고백하는 거냐. 아무리 봐도 속죄는 아니지 않아요? 아 그렇죠. 플렉스냐. 그래서 관련된 의혹을 하나하나 파봤습니다. 보죠. 이미 사람들이 판 것도 있고 제가 새로 판 것도 있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의혹은 주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대한 의혹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길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도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네. 의대의 경우도 맞아요. 또 학교마다 달라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원래 이래도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리스 네. R-I-S-S 네. 저희 때는 리스포유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리스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짧게 부르나 봐요. 네. 리스에서 정범선으로 검색을 하면 국내 학설 논문 34개가 검색이 됩니다. 네. 이 중 정민석 교수와 공저자인 논문이 20개입니다. 많아요. 많아요. 뭐 수화진도 아니고 어 네. 공동작업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석가수 아니 석가선 사이먼 앤 가펑클이에요. 정민석 교수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네. 정민석 교수의 논문 중에서도 많은 논문의 제1저자가 청BS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청BS가 맞는지 제가 정범선 교수의 논문을 하나 열어봤거든요. 네. 청BS로 쓰더라고요. 음 음 그럼 정빈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민석 교수의 유명한 연구 성과 중 하나가 비저블 코리안 프로젝트입니다. 음 이게 이제 인체를 0.2mm 간격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모두 촬영해서 그걸 3D 영상으로 만들고 음 이거를 PDF로 구축한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탈 컴베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요. 아 그 작업이 힘든 거예요. 맞다. 해부학 선생님이죠. 네. 힘드네요. 네. 그 이게 제가 이거를 뉴스 아카이브로 한번 다루려고도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이 작업을 최초로 성공한 사례를 네. 왜냐면 이 작업에 시신을 기증할 사람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작업을 성공한 나라가 미국,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PDF로 구축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개방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상당한 성과네요. 그렇죠. 이야 국뽕이다. 네. PDF로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픈소스.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성과입니다.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끝난 작업이에요. 12년 동안 한 작업이고 당연히 국가에 지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들인 정범선 씨는 2014년에 아주대 해부학교실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6년간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계제자네요. 맞습니다. 박사학위의 논문은 시신, 절단면 영상과 3차원 영상의 분석과 활용입니다. 정범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네. 정민석 교수의 아드님. 네. 즉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아들의 박사 논문이 됐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논문이 이 관련 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범선 씨의 논문 심사위원장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의 이름이 박진서 씨예요. 네. 박진서 교수님 이겠죠. 박진서 교수인데 시간을 거슬러서 2003년 박진서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을 찾아봐요. 네. 그 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정민석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요 얼른 들었을 때는 뭔가 난잡한 다단계 디스트리뷰터의 세계 이런 걸 보는 것 같지만 대학의 일부 학과는 교수님이 적어요. 적죠. 연구자가 적어요. 네.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특히 해부학이 그게 심하다고 하죠. 네. 1년에 한 병 지원할까 말까 예전에 감염내과에 이재각 교수님 인터뷰할 때도 이재각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내가 감염내과로 졸업한 200몇 번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1번이고 지금 200몇 번까지 밖에 안 나왔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연구를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고 피어리뷰해 줄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부자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해부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들이 아버지 연구실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미담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가업기승.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윤석 교수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교토의 300년 된 우동집 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해부학을. 그러니까 2015년에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의학채널 비온디라는 매체의 인터뷰입니다. 네. 이 의학채널 비온디는 홍해걸 씨가 대표로 있는 저널입니다. 이건 뭐 스크린세이버 같은 거죠. 잠깐 10분 비워놓고 나면 홍해걸 씨가 등장하는 그런 네. 여기에서 홍해걸 씨가 같이 화면에 잡혔어요. 네. 이 홍해걸 씨가 정윤석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를 읽어보면 에디션 자체는 상당히 온정적이고 네.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뭐 좋은 얘기로만 인터뷰가 나가니까 그건 눈감아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사 중간에 정범선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아까 읽으신 김에 이것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윤석 교수의 인터뷰 말씀입니다. 아까처럼 말고.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를 잡아보려고 제가 의대 졸업한 80년대 말만 해도 그래 그렇게 전국적으로 의대생 가운데 해부학 지원자가 5명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작년에도 한 명만 지원했습니다. 3천여 명이 넘는 의대 졸업생 가운데서요. 그 한 명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어? 15년에도 이미 깐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의 아들 범선 군은 의대 졸업 후 작년부터 아버지 아래서 해부학 교실에 들어가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자 이제 홍해걸 씨가 질문을 하는 거죠. 맞장구를 치는 거죠. 인터뷰이니까. 아 이게 이 매체의 기사 내용 중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전화 내용 중 하나. 네. 홍해걸 씨가 그럼 아드님은 의대 교수를 따놓은 당상이네요. 어? 요즘 임상 의사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그것도 좋은 대안이네요. 아? 그게 좋은 대안이라는 얘기는 이 편법은 추천할 만하다라는 의도를 담은 문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이건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호해의 평등에 입각해서 읽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을 정도로 블루오션이다. 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어쨌든 좋게 읽을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부학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내 아들이 유일한 해부학 지원자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게 됐다.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홍해걸 씨의 이 반문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이 적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아버지와 아드님은 교수를 따놓은 당상이네요를 복덕방에서 땅주인들 만나가지고 서로 칭찬하는 거 보고 있으면 두들겨 팔고 싶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도 일켜요. 왜 굳이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었을까. 2015년은 얼마나 야만의 시대였길래. 자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굳이 연구주제가 같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의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왜 의대는 지옥이구만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숨기고 몰래 몰래 한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왜 지금 와서 이거에 문제제기를 하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는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정범선 씨는 군복무도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의사선생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잘 모릅니다. 뭐 했어요. 어쨌든 네. 저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것만 전달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사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정범조 씨도 아주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특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요? 네. 아 어 근데 정범조 씨는 만화를 전공했거든요. 예? 만화 전공이에요. 의학도가 아니라고요? 네. 특임연구원이라는 것은 꼭 의학도일 필요는 없다는 어떤 제도가 있는 모양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학 만화를 그리니까 그 작업을 도우러 교수 개인의 필요에 의한 특별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에디터는 의학을 모르고 대학을 모르지만 저는 그림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수님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화가 필요하다 라는 견해에는 강력하게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아닐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해부학 교과서도 냈으니까 해부학 교과서에 들어가는 다른 그런 그림은 헤비메탈처럼 되게 잘 그려져 있는 거야? 그렇죠. HR기거처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그림은 아니겠지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해부학 교과서에 들어갈 신체장기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도 연구실에 특별채용이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별채용이니까 당연히 임금이 나갔겠죠. 아 그렇군요. 네. MBC가 정민석 교수의 연구비를 살펴봤습니다. 정민석 교수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의학만화를 제작을 했고 그 중 일부는 동아일보에 연재도 되었습니다. 이 의학만화 제작의 연구 책임자는 정민석 연구원은 정땡땡 정땡땡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기부가 내놓은 자료니까 모든 사람의 실명이 다 드러날 필요는 없거든요. 책임자는 정민석 연구원 교수 연구원은 정땡땡 정땡땡 그냥 정씨입니다. MBC에서 이걸 가리더라고요. 데이 해픈 투 비 정씨입니다. 정은정일 수도 있고 그럼요. 정성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형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MBC도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요. 정은정이면 보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누구야 하죠. 이 연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의학만화를 만드는 연구가요. 전체 연구비가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형제의 인건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과연 만화는 잘 그렸을까. 1차 연구의 목표가 만화 60편이었어요. 그런데 연구기간 동안 공개된 게 5편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만화 그리는 걸 연구라고 해놓으니까 연구 성과를 적어놓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학계 폐단 중 하나입니다만 국가가 지원해줄 때 그래서 만화를 어느 정도까지 그려내는 게 또 연구 성과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12분의 1 했어요. 1차가 결과 보고서를 뒤져보면 되죠. 결과 보고서에는 정민석 교수가 28편을 더 그렸지만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왜? 겁나 야하든지 야단한 시각이 아니고 이제 뭔가 잔인하든지 이유가 있겠지. 왜지? 이거는 독짓는 늙은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만화는 아니야. 네. 라고 말하면서 아 그렇구나. 쨍그랑 네. 그래서 33편을 그려서 5편을 공개했는데 33편이라고 말하신 거 보면 이게 정직하다 라고 하면 최대한 그렸는데 33편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27편이 비죠. 네. 국가가 돈을 주면서 하라고 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정민석 교수와 두 형제가 2011년부터 진행한 연구가 모두 6건입니다. 오 지난 10년간 네. 이 중 두 형제에게 간 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흥미로운 건 둘째 아들 만화 전공한 둘째 아들에게 간 돈만 9200만 원이에요. 훨씬 많아요. 큰 형보다 형보다 훨씬 많은 돈을 둘째 아들이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네요. 동생 입장에선 1억 2천만 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년 동안이니까요. 10년이니까요. 네. 만약에 이걸로만 생활을 했다. 그러면 진짜 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부였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프로젝트라는 건 본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란입니다. 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본인의 연구실에 데리고 있었고 한 명은 본인의 밑에서 계속해서 수학을 했고 본인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본인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들이 박사 논문까지 만들었고 많은 논문들을 본인의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도 썼으며 현재 정식 임용된 교수가 되었다. 조교수가 되었다. 네. 둘째 아들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 있다. 그리고 60편 중에 5편만 공개가 되었다. 사금처럼 구하기 어려운 아주 퀄리티 높은 만화를 보았다. 아 저기 그 베가본드처럼 그렇죠. 깨끗 깨떼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은 아니야. 그렇죠. XSFM입니다.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캐미하우스 애견 매트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생 네이차 XSFM의 2021년 겨울 봄 의류 이제 대다수 사이즈가 품절 혹은 한 벌에서 네 벌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재고를 확인했더니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두고 보질 못하는 사장 성향상 석 달 동안 판매했으면 정말 오래 지속한 겁니다. 그래도 항상 염두에 두지는 않으시다 보니 나중에 찾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요. 1년 뒤에 그때 놓쳤는데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사면 오래 입을 퀄리티에 그 알지 요파시 맨투맨과 후디 판매 마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XSFM로 와주십시오. 지금 재고가 한 벌에서 네 벌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이즈 별로 없고 다 나간 사이즈는 없는 거고요. 한 자릿수도 있고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바닥이 보입니다. 사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XSFM에서 남은 물량을 확인해 보시고요. 정민석 교수가 그린 예전 만화들 중에서 원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끄러웠던 거죠. 이번에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시끄러워지지 않았던 게 이번에 논란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죠. 속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트위터? 그냥 아들 자랑만 했는데 이상한 만화까지 같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문제가 되는 만화의 내용을 보면 집에 찾아온 제자를 술집 아가씨로 착각했다는 내용. 네컷 만화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성이 안녕하세요, 반갑네요라고 말하는데 이 주인공이 해랑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쁘다. 그런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음 컷을 보면 누구더라라고 하면서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인가 아니면 거리에서 내가 집적된 아가씨인가 그런데 내 집에 오면 어떻게 집에 마누라가 있나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만화가 있고요. 지금 에디터가 알려주신 게 그리고 이 만화의 마지막 컷도 역시 문제가 있죠. 마지막 컷은 이런 내용이에요. 의대 여학생은 해마다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낯설다. 그리고서 이렇게 3단계로 바뀌는데 젊은 덕분에 꼽힌 얼굴 해부와 공부 탓에 시든 얼굴 첨단 의학 때문에 다시 꼽힌 얼굴 이렇게 해놓고 주인공이 말해요. 의대 여학생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봐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내 컷만 하면 내 컷 사이에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거겠죠? 그렇죠. 이런 만화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도리는 아랫도리이다. 그런 말을 실제로 하는 만화가 있네요. 바로 그 옆에다가 공부 잘하는 여성은 팔자가 사납다라고 주인공이 말해요. 그리고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 말하는 내용이 이 만화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네 번째 컷에서 그 학생들은 교수한테 항의를 하긴 하지만 그래요. 그런 내용의 만화 그리고 쭉쭉 빵빵한 아가씨를 눈보여기라고 하지. 이 만화도 내용이 그래요. 들으시는 분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그렸어요. 남자가 수영복 입은 미녀를 보면 흥분해서 마구 커지는 것은? 이라고 여성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엉컴하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정답은 동공이다. 이런 식의 유치한 농담인 거죠. 미국식 표현으로 한사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식의 유치한 농담을 세컷 연속으로 넣었는데 이걸 모두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입이 거부합니다. 지금 다 읽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원고에도 한 두 가지를 더 적어왔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만화 내용들이 다시 수면위로 논란이 된 거죠. 언급하기 좀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런. 그렇습니다. 딱 봐도 이런 류의 문제가 되는 그림을 만화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어요. 네.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게. 굳이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해랑 선생이란 주인공을 악역화하는 시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자면 그러기에는 앞에 이 재미없고 유치하고 성희롱적인 농담들을 너무 자세하게 전시해놓고 있어요. 이 해랑 선생이란 이 주인공은 늘 자기 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뭐라 그러더라. 오너케라 그러나. 누가 읽으라고 이걸 공공에 꺼내놓을 생각을 한 것이냐. 해당 만화들은 아주대병원 홈페이지에도 최근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아주대병원 홈페이지에서는 만화를 딱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판도 없어질까 봐 하나 남겨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아 나는 왜 남겨라. 딱 하나만 남기고 기원 지울 거. 만화를 모두 삭제를 했더라고요. 네. 자 아버지의 과거 만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웬걸 DC 카연겔 카연겔 카연겔은 무엇인가 카툰 연재 갤러리죠. 네. 네. 정범손이라는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연결되기 전까지는 그저 고정닉에 지나지 않아요. 네. 불만툰이라는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를 연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해왔고 또 웬걸 이 사람이 그린 만화에 자기에 대한 신상이 올라간 만화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의대생이었어요. 의대 박사인지 수학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해부학 전공자였습니다. 해부학 전공자는 많지 않다던데. 네. 네. 근데 고정닉 이름이 정범손이에요. 네. 영어로 쓰면 총 BS예요. 네. 네.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지만 네. 본명인 본명 같은 정범손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작년 10월 25일에 이 고정닉을 바꿨어요. 네. 사이버 대법관으로 하하하하하하 이게 또 분위기에 맞게 쌍시옷으로 시작합니다. 네. 사이버 대법관입니다. 계정명으로 트위터도 가입을 했었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저희에게 걸리기 쉬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물론 폭파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카현겔의 주로 올렸던 만화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시국에 공공의대 악법을 강행한다. 공공의대에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한자리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들어간다. 어디 감히 일반 국민 따위가 공공의대를 넘바 등의 내용을 담은 만화를 그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도의회 여당 의원의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위기는 공공의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공공의대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말할 때 악역은 항상 그림이 문 대통령이 떠오르는 그림이에요. 네. 이런 걸 시리즈로 그려온 거죠. 이 그림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밑에 사진 받치고 그냥 펜으로 윤곽만 딴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만 잔뜩 써놓는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료행위 거부 사태 때 보았던 의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집어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는 눈물을 흘리는 그림.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비열하게 웃고 있는 그림 식으로. 네. 그렇게 그려놨어요. 깨알 같은 게 이제 밑에 자유배포 가능. 아, 네. 이건 이제 배포되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바이 제이비에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건 뭐 족발쌈일 수도 있고. 저스티스 베스트 시크릿 이런 걸 수도 있고. 정발쌈 이런 걸 수도 있고. 정발쌈? 그럼 일산 사람이죠. 네. 여튼 이런 만화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당당하게도 고닉이 정범선이었고. 네. 심지어 본인이 의대생이며 해보학과라는 것까지 밝힌 상태이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도 신중하지 않죠. 그게 이제 세상의 슬픔이죠. 네. 이 정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는 신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신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유피님을 엄청 욕하는 게시물이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닉네임이 홍성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은 알기 싫다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대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가 신중하겠냐고요. 그리고는 막 댓글 달면서 자기 국문과 나왔다고 자꾸 이랬어요. 그리고는 집 밖을 잘 안 나간다. 막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을 지가 갖다 대. 그럼 누가 신중하겠냐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게 한 번에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이 한 번은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24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12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혹시 혹시. 이 정민석 교수의 트윗이 올라온 뒤에 반나절급입니다. 혹시 정범성 고정리기 올린 불만툰이라는 게 총 몇 화였는지 알려져 있나요? 이게 제가 그나마 남아있는 걸 싹싹 긁어온 건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싹 지웠어요. 응. 맞아요. 지웠어요. 네. 싹 다 지웠어요. 본인이 올린 거를. 물론 전 그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누가 지웠는지 지워지는 것을 지우는 것을 결정하고 지우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딜레이가 좀 있었어요. 응. 그렇죠. 저는 그때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캡쳐를 못했지 뭐야.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방송으로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눈 떠보니 지워졌더라. 그렇죠. 그때는 이제 고닉이 정범석에서 이제 사이버 대법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응. 모든 만화를 다 지웠습니다. 네. 왜 고정리기로 활동을 하면은 DC에 겟 로그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 겟 로그에도 지금 찾아가면은 모든 게시글과 댓글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정리기 전용 블로그 같은 것이지요. 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본인이 남긴 게시물들이 어차피 정리가 바로 자동으로 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지웠다. 그렇습니다. 찾아가 보면은 지금은 방명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방명록은 못 지우나 봐요. 이 이후에 남긴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방명록 아이디가 ㅇㅇ인데 3월 2일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 시민 중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네. 이 방명록에는 키읔키읔 웹 아카이브에 그대로 다 남아있음.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총 몇 화인지를 질문을 했냐면요. 정미석 교수와 두 형제가 만화 그리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60건 하겠다고 했고 6건밖에 공개를 안 했잖아요. 5건. 혹시. 혹시. 아 불만출인가. 아 그럴리는 없죠. 이거 공개되지 않은 것들 중에 이것이. 왜냐하면 이거는 의학 학습 만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거지. 아. 설마. 네. 이건 그냥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보수 언론들이 한번 띄우려다가 띄우는데 실패했던 그 아젠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의대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가 간다. 그렇죠. 여러 가지 패키지로 사람들을 민주정부와 유공자들을 혐오하게 만들려는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서 쏙 들어갔는데 의협은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네. 의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 웹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386세대가 지금 시민단체의 장을 잃는 386세대가 자기 아들을 공공의대에 전부 다 밀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시도조차.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불가능하고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고. 이게 그다지 대중적으로 인기를 못 얻는 주제가 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더 이상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로 보이는 유동닉들이 덜어 있었죠. 네. 물론 이분은 고정닉입니다. 고정닉 이름은 정범선이고요. 그렇죠. 혹은 사이버 대법관. 싸.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어요. 네. 공공의대가 특권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특권을 만들어서 공공의대로 들어가서 그 대사 중에 그런 대사도 있어요. 공공의대에서 몇 년 경력 쌓고 서울로 복귀하면 당신도 강남의사. 그렇죠. 강남의사라는 워딩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누구는 쓰나 봐요. 이런 말을. 네. 정확히 여기 말풍선 안에 있는 걸 읽어드리면 부모님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크게 한자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제 강남의사. 이게 그 정범선 시간이지. 정범선 닉이 그린 만화의 내용이에요. 네. 그 외에는 뭐 그분들 자녀 당장 내년에 입학시키려고 의대 부지 미리 사놨다가 지금 터뜨림.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공의대로 특권을 만든다라는 거를 줄기차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권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만화를 그려서 업로드하는 기간이 본인이 특권을 라이딩하는 중이었어요. 그 뭐 아니 시민들이야말로 당당하게 되물을 수 있죠. 아버지가 정민석 교수가 아니었어도 아 아직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 네네. 넘어가자. 아니 근데 그 말은 상관없죠. 아버지가 정민석 교수가 아니었어도 정범선 씨가 의학 박사가 되고 임용이 될 수 있었을까? 네. 그 질문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빨리 라는 단서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특권 외에 다른 경로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대중이 이해하는 당시의 의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대로가 많은 해석이에요. 네. 전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여기까지 많은 것이 터져 나왔어요. 정민석 교수의 트윗.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만화. 정민석 교수의 만화. 박긴 고닉 사이버대법관의 작품 활동. 그렇죠. 까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사건은 다시 트위터로 돌아옵니다. 트위터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걸 알아볼까 하고 알아보는데 시간으로 이게 나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석 교수의 계정이 있습니다. 무려 2만 8천명의 팔로워가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팔로워가 단촐합니다. 전형적인 유명인 계정. 이게 가장 래퍼 계정이잖아요. 네. 래퍼 계정. 거기서 이제 뭐 드레이크다. 그럼 빵이고. 그렇죠. 팔로잉 몇 천 팔로워일 이런 거. 그렇죠. 12명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몇 천은 너무 경험 없어 보이고요. 몇 만. 그렇죠. 몇 천 만을 말하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몇 천 만은 무금이에요. 딱 12명만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정 두 개는 해외의 노출 계정이었어요. 노출 계정은 뭐예요? 클릭하면 누드 사진 같은 게 노출 사진 같은 게 올라오는. 그걸 노출 계정이라고 부르는군요. 저도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클릭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노출 사진들이 있는 계정이더라고요. 일단 이것도 특이할 만해요. 2만 8천 명의 팔로워가 있는 사람이 12명만 팔로우하고 있으면 이 12명은 무조건 주목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12명 중 2명이 노출 계정이라는 거는 특이할 만하죠. 네. 신기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계정이 몇 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정면 정민석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갑이야. 성갑이가 팔로워한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홍성갑이 있어.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본명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인 계정이 있는 거예요. 네. 프로필 사진도 없는 알개고요. 알개예요. 네. 아이디는 뭐 ZS7KIFV, 그러니까 막 그... BVFWAFSC인데 이것은 보통 이제 구글더러 저 비밀번호 하나 추천해봐 이러면 알려주는 그런 류의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한테 욕하려고 금방 만든 계정 같은 것도 주로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키보드 음악 대문자 소음자로 막 친 것 같은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48 팔로잉, 2 팔로워. 팔로워가 두 명이 있고 내가 팔로워하는 사람이 48 계정이 있어요. 그 정민석 교수의 원래 계정과는 다른 양상이죠. 그러네요. 이 정민석이란 이 알개를 따라오는 사람은 두 명이고 대신 이 사람은 48명을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정에서 가장 위에 있는 트윗은 누군가에게 보낸 맨션입니다. 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I miss you. 네. 누구한테 보낸 맨션이었을까요? 지금 그 계정은 일시정지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시정지. 그렇습니다. 그 계정은 일시정지가 되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일시정지된 사람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정은 피치하트네요. 그러니까 그 정지되서 보고 싶었는지 정지되기 전에 보고 싶었는지는 모르죠. 네. 뭐 청도 분이신가 봐요. 복숭아를. 네. 그리고 그 다음 트윗은 야한 만화의 장면을 올렸어요. 야한 만화. 네. 그리고 이거 다 해주고 싶다. 이게 소위 말하는 소위 어떻게 말하죠 이런 거? 소위 못 말하죠. 못 말하는 계정입니다. 네. 말 못할 계정. 그러니까 왜 소위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체위를 그리는 만화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올리고 이거 다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올린 트윗입니다. 네. 말 못할 계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트윗은 또 누군가에게 보낸 맨션입니다. 맨션을 보냈습니다. 정민석이라는 이 계정이. 네. 역시 맨션을 받은 사람의 계정은 정지되어 있고요. 네. 보낸 맨션의 내용은 좋은 사람. 쌍시옷을 좋아하네요. 네. 아까 그 DC고네. 사이버. 그건 부자의 습관이 뭐. 부자가 아닐 수 있지만. 아,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힘내 자기입니다. 네. 좋은 사람인데 트위터는 계정을 정지시키고 그래.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인데. 네. 자, 46 팔로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네. 일단 가장 위에 있는 팔로잉은 대구 조건 은지입니다. 대구 조건 은지. 네. 내려보면 비슷합니다. 조건만남 계정이거나 혹은 일명 세께라고 불리는 계정이죠. 제가 아까 이 단어를 안 떠올라서 소위 아니면 뭐라 부릅니까. 일탈계라고 불렀죠. 저도 이때 배웠는데 일탈계, 세컨계 그러더라고요. 아랍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랍어 태그도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된 것도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아랍 일탈계겠죠. 아니요. 그걸 한국 사람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랍어를 잘하는 아랍어 능통 일탈계라고. 그런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고 심지어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계정도 보입니다. 이 앞에 것까지는 그 범주에 넣을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불법을 의도했을 소지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독 대구 계정이 많아요. 네. 저도 지금 그걸 봤습니다. 정윤석 교수는 대구에 산 적도 있고 대구에 놀러갔던 인증도 트위터에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체불명의 계정. 계정명은 정민석이고 정민석 교수의 본계가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이게 참 이게 어느 정도 트위터를 이해하셔야 아실 수 있는 게 정말 팔로우가 많고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이 적으면 정말이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계정을 방치해놓고 있을 때 남은 계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꽤나 의미 있는 계정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정민석 교수의 본계하고 맞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로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민석 교수의 계정이 다른 정민석 교수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스샷은 봤어요. 이건 왜 팔로우를 해 자기 부계를. 짧은 시간 사이에 언팔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언팔로우했다는. 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데 동일 인물이었다면 흔적을 지우다가 못 지운 거죠. 이쪽 팔로우는 끊고 저쪽 팔로우는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계가 부계를 팔로우하고 있는 스샷은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계가 본계를 팔로우하고 있는 건 확인을 못했어요. 네. 네. 아무튼 본계는 부계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부계라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요. 그러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차단을 하고 본계에서 부계의 팔로우를 재빨리 끊었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부계라는 의심이 가는데. 12명이니까 쉽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차단하고 있었잖아요. 실시간으로 보죠. 아들자랑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들자랑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사이에 자기 인생 전체가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들까지.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아직 심각성을 인식 못한 거죠. 그 심각한 타이밍에 변태 같은 걸 팔로우하고 있는 부계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블락이나 하고 있어요. 일단 본계가 12명 중에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정 명이 정민석이잖아요. 네. 아까는 정범석이었고. 가훈이 인터넷 실명제도 아니고. 이게 저 에디터가 추천해준 웹툰 중에 이 아드님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그린 웹툰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악당이 국민 여러분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적폐 의사 새끼들이 국민 생명을 인질삼아 자기들 밥그릇 싸움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선빵은 내가 날렸지만 크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맨 밑에 보면 트위터 범선청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범선닷청 이렇게 쓰여있어요. 실명제가 중요한가 봐요. 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본계 쪽에 서양 노출 계정이 두 개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요? 본계로 로그인을 해놓고 자기가 부계로 로그인한 줄 알고 팔로우한 거죠.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이 캡쳐된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이 캡쳐가 뭐냐면은 정민석 교수의 본계 팔로잉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이 상태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계로 자기가 로그인한 줄 알고 실수로 팔로잉을 한 거죠. 네. 지금은 부계로 들어가면은. 네. 알계로 들어가면은 주로 맨션입니다. 트윗은. 거의 이 맨션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제가 다 클릭을 해봤는데 거의 다 정지된 계정이에요. 정지된 계정. 네. 그러니까 정황상 그 계정들도 쌉게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 계정이 48명이 전부 다 쌉게였으니까. 주로 특이할 만한 게 스노우맨이라는 계정에 맨션을 많이 보냈어요. 네. 네. 스노우맨이라는 계정. 지금 없어져서 무슨 계정인지 몰라요. 진짜 눈사람인지 올라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네. 맨션 내용이 조금 웃깁니다. 항마력을 좀 끌어올리셔야 돼요. 힘내 바보야. 야한 말 안 해도 너는 너라서 좋은 거지 바보야. 디즈니 공주님 같네. 팔베개 해줄게 코 자. 바보 아니야 바보야. 마지막 맨션은 패러독스죠. 네. 바보 아닌데 바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야. 마력보다는 인류애가 떨어집니다. 그런 맨션들이 아마 기록이 그것밖에 없어서. 네.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 많이 좀 지었나 봐요. 범법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셜활동을 했다고 해서 범법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흔적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이 부계가 아니면 본계로 돌아옵니다. 이 본계가 팔로우하고 있는 12명의 계정. 사람들이 이걸 부계를 막 지적을 했어요. 빠르게 4개의 계정을 언팔합니다. 그래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4개의 계정을 언팔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서양의 노출 계정. 그걸 빠르게 언팔을 해요. 그건 2개가 있었어요. 2개를 언팔했어요. 그렇죠. 실수라는 걸 이때 깨달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상한 본인의 정민석 계정. 그 알개. 아. 그런데 부계 정민석. 네. 부계로 의심되는. 부계로 의심되는 그 정민석 계정도 재빨리 언팔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정을 언팔을 합니다. 홍해걸이라는 계정입니다. 왜 자꾸 나오시나 이분. 이 홍해걸이라는 계정명이고 아이디는 또 아까처럼 막친 그런 아이디예요. P4MC599G. 프로필 사진은 알개고요. 역시 프로필 사진이 없는 계정이고요. 그런데 계정명이 홍해걸이에요. 왜 이렇게 실명이 많아요? 그리고 왜 또 이걸 빠르게 이 홍해걸은 이 계정이 왜 빠르게 언팔한 계정 사이에 섞여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미스테리죠. 네. 혹시 이것도 누군가의 부계는 아닐까. 그렇죠.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왜 이 엄중한 시각에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시각에 홍해걸 언팔하는데 시간을 썼을까. 그러니까요. 홍해걸이라고 대화명이 돼 있는 계정을.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스크린샷으로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언팔을 빠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쳐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이 계정을. 그런데 이 계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만남 계정이나 노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딴지, 스벅, 국립국어원, 한겨레, 코리안, 트위터 그거 있죠. 그런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에요. 트위터 코리아요. 트위터 코리아. 그런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에요. 제가 확인했을 그 시간에. 물론 약간 의심은 가요. 어떤 점에서. 일단 제가 확인했던 시간에 트윗, 멘션 등 어떤 기록도 없는 계정이고요. 다 지우지 않았다면 눈팅용 계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팔로우하고 있는 스무 개의 계정이 너무 트위터 대표 계정이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홍해걸 씨의 계정이라면 홍해걸 씨의 성향상 이런 딴지를 팔로우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의심은 제가 확인했던 시점의 제 의심은 마치 급하게 아무거나 팔로우한 것 같은 느낌? 국립국어원, 딴지, 스타벅스. 한겨레. 경향신문. 네. 그 홍해걸이라는 계정명으로 사용자 검색을 해보면 홍해걸로만 이름을 해놓은 계정이 총 5개가 있고요. 네. 그중에서 2개는 실제 홍해걸 씨 소개가 적혀있고 프로필 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케이크 거처가 들어가 있고 4개는 최소한 홍해걸 본인이 썼거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가 미스테리인 거죠. 그렇죠.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이제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정체를 모르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왜 정민석 교수의 본계가 이 계정을 급히 언파를 했는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가? 와 그리고 홍해걸 씨는 왜 이렇게 많은 알개가 있는가? 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언파라는 게 이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자신의 조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지금은 계정을 폭파시켰죠. 그렇군요. 아 이게 재밌죠. 막 언파라고 뭐 지우다 말고 폭판을 해요. 계정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오랫동안 관리한 계정이란 건 소중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지금 에디터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거의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빠르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몇 시간 내에 다 일어났고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3월 1일에 모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민석 교수는 사실 이거 이 북의 얘기를 빼도 정민석 교수의 인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180도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경매트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3월 1일에 2일이 모두 일어났고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기사들이 나갔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MBC에서 유일하게 아주대로 취재를 나갔는데 정민석 교수는 취재를 거부했고 정범선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교수로 이명이 돼서 잘 됐다고 사진까지 몇 개 올려주며 아버지가 자랑을 했던 그 정범선 조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했고요. 연세대 원주의대는 3월 2일에 부친과 공동저자인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러면 100% 연세대 원주의대의 책임이죠. 아버지의 그렇게 획기적인 연구 결과물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 학계에서 아버지의 아들이고 게다가 본인하고 이름 같고 같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공동저자인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3월 2일에 3월 10일에는 이상한 답변을 해요. 아주대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답변을 합니다. 내부 논의를 한 결과 아주대에 일단 떠넘기자. 그렇죠. 내부 조사를 한 결과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눈치를 보다가 이 상황이 흐지부지 되길 기다리자로 나온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임용이 왜 아주대의 조사 결과랑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들도 임용을 하면서 논문들을 검토를 했을 텐데 책임 안 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누군지 모르는 카연겔의 정범선 씨는 공공의대가 생기면 시민단체의 부모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의대에 진학을 하고 몇 년 버티면 강남의사로 올라온다. 이 문장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현재의 기득권의 위기의식을 보여주죠. 지금의 시민들의 개혁에 주도하거나 어떠한 역할을 한 활동가 혹은 정치가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부담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내놔라고 말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을 훔치러 온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의대에 공짜로 간다.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문장이죠. 나를 잡아가라.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됩니다. 되게 한국의 콤플렉스를 다 뭉쳐놓은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실력 중에다가 여기에 그것까지 들어가면 완벽하지. 그분들의 자녀들은 실력과 상관없이 의대에 공짜로 간 다음에 아파트값이 오른다. 그럼 완벽하죠. 네.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면 그게 현실이지만 지금의 현실이지만 이게 어제 제가 시사지 씨하고 얘기 나눴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정범선이라는 웹툰 카현겔의 유저가 고정립 유저가 정범선 조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불행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네. 가진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행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엄청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배포 가능하면서 만화를 꾸준히 그려가지고 민중들아 분노해줘. 계속 알리려고 하는 거죠. 공공 논쟁이야. 응. 그리고 카현겔의 이 정범선 씨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정범선 씨는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군생활과 박사학위를 모두 지냈습니다. 네. 31살에 조교수가 되었죠. 연세대 교수로 이명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한다는 아주대의 조사 결과는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공의대가 특권을 만든다고 파업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분노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교수는 여전히 교수고 박덕흠은 아직도 국회의원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죠. 자녀야 계세요. 인사입니다. 네. 많이 마음이 무겁네요. 왜? 내일 봬요. 아 내일 얘기가 허접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내일은 좀 더 타고 들어가 보면 슬픈 이야기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악의 근원이 되는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는 경험. 사람 혹은 세력에게. 근데 그렇게 살면 체박힙니다. 너무 심한.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나설만 합니다. 스타 탄생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의 스타를 들고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